안녕하세요.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들과 둘이서 인도 뷔페 레스토랑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처음 가보는 집이에요. 예식장 같은 건가, 그럼? 200m, 오른쪽. 목적지를 지나쳤어요. 유턴을 했습니다. 여기는 인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지금 가는 레스토랑의 평이 아주 좋습니다. 이날은 아들과 저와 둘이서 먼저 가봤습니다. 나무만 생각해 놔. 하나 더 했나 보다. 응응. 하나 더 했나 보다. 맞아. 도네이션 센터가 있는 걸 보니까 여기도 슬리프트샵이 있네요 저기 연회장이로구나 저기 그지 요즘은 벌써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목적지인 그랜드 인디안 버페 레스토랑입니다 점심시간을 조금 이른지 손님들이 많지는 않았던게 빗바페 레스토랑을 같이 찍어서 음~~ 잘 먹기 전에 먹으러 가는게 너무 맛있었어요 이만큼은 이런게 엄청나게 더 좋은데 이런게 더 좋습니다 점심시간을 조금 이른지 손님들이 많지는 않았던게 음식들 양도 적당하게 디스플레이 돼 있었구요 아주 깔끔했어요 습은 두 종류인데 베지테리안 습하고 양족 습인 것 같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있나? 손자들이 여기 오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갓 구운 란이라 따뜻했어요 양족 습은 맛있었어요 친한 유튜브 친구 버피 요가 엉클이 인디언부프에 좋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코너는 다음에 올 때 맛을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오기를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디저트까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